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성희입니다. 제가 이번에 강의 준비한 것은 우리 보험회사에 다니는 대인보상 담당자들이나 이미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따서 지금 실무를 하고 있으신 분들이 실무에서 좀 다루기 어려웠던 분들 아니면 우리가 시험 공부만 하다가 실무에서 하려고 보니까 잘 접촉이 안 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들 이런 것들은 어렴풋이 알게 되겠지만 그 용어들을 어떨 때 사용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적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한 12년 정도 있다가 자배법이 1995년도에 개정이 됐죠. 그때부터 손해보험회사에 들어가서 자동차보험 대인보상팀의 의료심사자 역할로 지금까지 거의 한 20년 동안 지금 하고 있고 이제 퇴직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한 20여 년 동안 자동차 대인보상을 하면서 거쳐왔던 것을 생각하면 이 보상도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90년도 그때는 대개 척추체 질병 가지고 호유장애 같은 것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척추체 질병은 거의 장애로 많이 끊지를 않지요. 그리고 보험사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경향이 별로 없고요. 그런 것들은 이미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배상의학을 하시는 분들이 관여도라든지 기왕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업무에 반영해서 그거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인과관계, 기왕증, 관여도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는 들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봐서 저 사람은 기왕증이 뭐가 있는데 그럼 기왕증이 뭐를 가지고 기왕증이라고 하는지 관여도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10%가 있어? 50%가 있어? 관여도가 없어? 있어?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때 우리가 어떤 학문적인 것을 적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먼저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손해사정 공부하실 때 아니면 보험회사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게 손해를 배상할 때 우리가 그 손해가 어떤 원인에 대해서 생겼는지 그다음에 그 원인은 우리 사고하고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을 먼저 찾아봐야 되죠. 그래서 특정 원인, 어떤 상병, 교통상병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상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대개가 교통상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 상병이 생기려면 어떤 원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원인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또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그 상병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다 하면 사고가 나서 치었기 때문에 어디 골절이 생겼다 이러면 하나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이 있는 60대 여성을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안에 승객인데 골다공증이 좀 심한 환자였어요. 환자라기보다 그냥 일상생활을 하니까 그냥 여성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 여성이 택시를 타고 가는데 운전자가 방지턱 올라가는 데를 평소에 주의하던 그 정도로 올라갔는데 아무래도 평지를 걷던 것보다는 약간의 충격은 느끼겠죠. 그랬는데 이분이 내리고 나서 허리가 아프니까 택시기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나 아까 이렇게 쿵 해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겠다. 그러면 이 허리 아픈 게 원인이 정말 자동차가 방지턱을 넘을 때 그 충격인지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골다공증이 충격인지 두 개가 합해서 되었는지 그거를 따지기 위해서 인과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와 원인 사이에 정말 상당한 합당한 그런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사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상의 진단명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 혹은 두 개, 여러 가지 원인이 세 개, 다수의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외부적인 원인을 보면 물리적이라든지 아까 그런 충격 아니면 부딪혔다든지 그런 물리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아스팔트 길에 쫙 미끄러져서 거기에 있는 어떤 기름이나 이런 거에 뜨겁게 뜨거운데 여름 같은 데는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래서 화상까지 같이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리적, 화학적인 원인인지 그렇게 해서 손상을 줬다면 그거는 형태적이나 아니면 어떤 기능의 변화, 뼈가 부러져서 다리를 못 쓰게 된다든지 아니면 찢어져서 상처가 이렇게 심하게 났던 그런 형태적인 변화가 오는 손상이 있겠고 그 다음에 내부적인 원인이 같이 첨가가 될 수가 있어요. 내부적인 원인을 보면 체질이나 질병,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알레르기성 체질이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체질이 많잖아요. 병약 체질, 워낙에 건강하지 않고 병약한 그런 체질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이동하다가 자동차 사고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질병이 있다든지 아니면 사람은 항상 노화가 되는 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노화라는 거는 어느 때 시작하는 시기는 보통 척추체 같은 경우는 12살부터 이렇게 시작한다고 들었어요. 예전에 우리는 한 20세 되면 척추 노화가 시작된다 이렇게 했는데 사는 방식들도 많이 다르고 행동하는 이런 여건들이 사회적 여건들도 많이 다르고 하니까 이 노화의 진행 속도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농사 짓는 분들 같으면 햇볕을 많이 쐬이고 운동을 한다든지 하면 자외선을 많이 쐬이니까 피부 같은 것도 훨씬 예전보다 지금보다도 더 이른 나이에 피부 노화가 오지만 지금은 관리들도 많이 하고 또 실내에서 하는 직업이나 실내에서 하는 운동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피부 노화 같은 거는 오히려 더 늦춰지고 이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부 원인들에 의해서 외상의 진단에 대해서 그거를 가중시켰다. 이렇게 하면 이 외부적 원인과 내부적 원인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가 어느 정도 관계가 있었는가 이런 거를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다 자료를 마련해서 교수님들께 판정을 의뢰를 하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딱 보니까 나이가 좀 많으니까 외상 관여도는 한 20%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 아니면 본인 체질이 이러니까 본인 질병 관여도가 80% 정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늙었다고 해서 더 주고 젊었다고 해서 덜 주고 이런 일반적인 상식에 따른 관여도 판정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또 공정해야 되죠. 그래서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된다는 거는 외상의 정도도 봐야 되고 그 사람의 체질이나 소인이나 아니면 가지고 있던 질병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쭉 같이 모아가지고 관여도를 판정하게 되고 하는데 우리가 교수님께 가면 그냥 환자 사진하고 엑스레이 사진 아니면 진료 기록부를 다 복사를 해서 갖다 맡겨도 관여도를 내릴 때 어떠어떠한 자료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의뢰한 사람이 정확히 알지를 못하면 필요 없는 자료들만 잔뜩 갖다 주게 돼요. 그러면 그거를 판정하는 교수님들은 사실 관여도 판정할 때 뭐 어찌어찌해서 내려는 주겠지만 정말 과학적인 그런 보편적인 이런 판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알았을 때 자료를 맡긴다든지 할 때 어떠한 자료를 우리가 가져가야 되고 이런 것도 같이 머릿속에 두면서 제 강의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